박동호 역을 맡은 설경훈씨 이번에 박동호의 대사 중에 요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밈으로 또는 챌린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챌린지...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워낙 명대사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많이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역할이 역할이시고 제가 문득 생각나는 저의 대사 중 하나는 당신이 만든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박동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? 당신이 만든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소용돌이의 시작입니다 돌풍의 당신이 만든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착안해서 쓸 수 있겠어요 당신이 만든 칼국수가 잔치국수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님 죄송합니다 작가님이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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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